안녕하세요. 주식 탐방 다니는 여자 한지아입니다. 오늘 아이스크림 미디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 3만원 간다 이거 보고 들어오셨을 건데요. 상장하고 지금 계속 빠지기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 3만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드디어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 세력이 이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이 이 수급이 이 9월 4일 오늘 딱 레이더에 제 레이더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반등 이 급등 타이밍 제대로 잡아드릴 거예요. 이 신규 상상주는 잘만 이용하면은 몇 시간 만에 50% 급등도 터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최근에 상장한 이후로 계속 빠지기만 해가지고 주주민도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손절매 물량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규 상장주에서 여러분들이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이 금투세 때문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너무너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예전에 100 기준으로 예전에는 100 정도 거래되던 대금들이 이제는 30으로 확 줄어버렸고요. 그런데 제가 신규 상장주 말씀드렸죠. 이 30 중에 별로 없긴 하지만 30 중에 16 정도가 이 신규 상장주에서 대금이 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애매한 종목 잡으신 것보다 이런 신규 상장주 잡으신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오늘 같은 장 제가 9월 4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장 보면은 진짜 장이 박살이 났죠. 코스닥 코스피 종목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기본 4%, 5%씩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심한 종목들은 10% 이상씩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안 좋은 이런 장에서도 신규 상장주 애들은 엄청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M83이라는 종목 오늘도 장 중에 17% 급등이 나왔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캔들 두 개밖에 없죠. 신규 상장주입니다. 아이비전 웍스라고. 이 종목도 오늘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타 구간들을 충분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나마 신규 상장주에서 대금들이 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오늘 장 중에 거의 10% 가까이 빠졌지만요. 제가 오늘 세력의 수급이 좀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드디어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 첫날에 촬영한 이후에 아직은 안 잡히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계속 홀딩을 하지 마시고 얘네가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들 있죠. 1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이런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릴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무튼 수급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라는 구간 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수급을 강조드리냐면 세력의 돈의 흔적은 어떻게든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윙이푸드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보면 8월 27일 오전 중에 제가 2,200원대 세력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안 파신 분이라면 빨리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부터 이 종목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이 종목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FDA 결과 앞두고 막 장중에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은봉이어도 개미한테 물량 떠넘기는 은봉이 있고 아니면 개미 털기 은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개미 털기 은봉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9만원대 우리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상 찍은 그날 밤 9시에 속보로 FDA 통과가 떴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주님들 주당 4만원 이상 제가 영상 2시쯤 찍었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주당 4만원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수급은 다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앤셀이라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지금이라도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4만원 넘게 올라갔었죠. 제가 19,000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다고 결국은 4만원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에서 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수급 강조 드리고 있고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구체적인 타점 좀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도움 받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 이분은 좀 실시간 타점을 원하시는구나 캐치를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윙이 푸드라든지 유한양행, 이엔셀 이런 식으로 다 도움을 투명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렵다.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아이스크림 말고 아이스크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꼭 실시간이라고 붙여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대응을 상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 기업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독과점이고 이런 건 다 아실 건데 에듀테크 기업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이 모회사가 시공테크라는 거는 좀 많이 모르실 겁니다. 모회사인 시공테크로부터 분사한 회사예요. 시공테크 여기가 또 재밌는 곳인데요. 뭐가 재밌냐면 각종 테마주에 잘 엮입니다. 이렇게 잘 엮인다는 건 대주주가 대놓고 허가를 했든 암묵적으로 용인을 했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구조인데요. 시공테크가 이 테마주에 잘 엮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건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이 신규 상장을 이용해서 얘네가 또 주식 장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얘네가 이용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력의 특이 수급 같은 걸 포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시공테크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시공테크도 예전에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과거에 시공테크가 부산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엑스포 관련 주로 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엑스포 발표가 나야 됐어요. 다음날에. 그러니까 부산이냐 부산 엑스포냐 아니면 사우디 엑스포냐 이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를 앞두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급등이 나오니까 이게 혹시 부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때도 수급을 딱 분석을 해보고 이거는 양봉은 좋은데 개미들에게 다 떠넘기는 양봉이었다. 그래서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이시죠? 세력이 다 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29일 자 엑스포 사우디가 됐죠. 그러면서 시공테크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 이벤트 때마다 이런 걸 잘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제 좀 각이 보이시는 거죠. 얘네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수급을 보셔야지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혼자 하셔도 되는 거고 혼자 좀 어려우신 분들만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미들 정보가 제일 늦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 종목 좀 잘 대응하셔가지고 세력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좀 잘 대응하셔서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잡아볼만한 대시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잡아보시면은 둔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했던 2차전지 테마 그리고 뭐 반도체 테마 AI 테마 이 테마를 이을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자 제가 트럼프 사진을 갖다 넣어놨죠. 트럼프 대선 정책주예요. 자 정치 테마주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인맥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가 랠리를 갔습니다. 계속 점상한가 갔죠. 이런 식으로 무려 8연상 갔던 종목. 자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인맥주가 이렇게 갔으면 정책주는 솔직히 더 가겠죠. 우리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인 이 4대강 정책주 이화공영을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8연상가는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미국 대선 정책주입니다. 지금부터 저점 올려가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건 코덱스 바이오 펀드 월봉 차트인데요. 완전히 바닥에 있죠. 이제 양봉 하나 세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책주,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라든지 남북경협주 너무 유명한데요. 근데 바이오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는요. 9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 자 얼마 전에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 할 건데 0.25%를 낮출 건지 0.50%를 낮출 건지는 그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 하반기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학회에 따라서 바이오 학회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쪽에 종목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분 제 구독자 할머니십니다. 이분한테 알테오젠 7만 원대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서 이분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7만 원인데 7만 원을 잡으셨는데 알테오젠 최근에 30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죠. 대충 계산해봐도 4배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걸 수익률 퍼센트로 따지면 250%가 넘거든요. 이분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거죠. 이분 실계자입니다. 알테오젠도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고가 갱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종목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간만에 돌아온 바이오 5년 만에 돌아온 바이오 훈풍이고 미국 대선 정책주의 금리 인하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바이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종목 드리니까요. 제가 서두에 돈방서가 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